미팅 다가오는 기념일 어떻게 하나 길거리는 온통 커플 세상일텐데 내 사랑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가 아닌 둘이라면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사랑하고 싶다 누구 내 맘에 들어올 사람 어디 어디 없나요 너에게는 아는 척 내색했지만 사실은 난 너하고 연애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세트는 설레는 사랑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사랑하고 싶다 그냥 너처럼 잘 맞는 사람 어디 어디 없나요 요즘 왜 이러는지 자꾸 보고 싶은지 둘이 한번 만나보자고 내가 먼저 말할까 아 연애하고 싶다 아 사랑하고 싶다 그냥 너처럼 잘 맞는 사람 어디 어디 없나요 아 넌 알고 있을까 알아주면 좋겠다 그냥 너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너와 하고 싶다 사랑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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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다